ㅋㅋ 아아아아!!!! 으아아아!!! 아 받지다!!! 아아아아!!!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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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아 어디 준비하셨어요? 누가 또 콧백이도 안 보였는데 와 아 여러분이 준비한 거예요? 네 기획팀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까 기획팀 또 알고 있었겠지 이 영상을 틀어줬으면 아 그래 아 뭐야 케이크예요 이거? 네 케이크 이거 뭐야 저 책인 줄 알고 만졌잖아요 뭐야 대박 너무 예뻐 아 아 아 달달하다 맛있다 마트 케이크 찍고 사진 한 번만 더 찍어도 될까요? 네 아니 뭘 이런 걸 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 아 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아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가 제가 지금 영상이죠 아 사진이구나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이거 아 어떡해 이거 아 아 아니 잠깐 그래도 공연은 끝내야죠 아니 잠깐 공연을 해야죠 이걸 이러고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아 고마워요 아니 이걸 아 앞으로 이런 걸 준비했어 아 진짜 아 고마워요 아 일단 잘 넣어두고 잘 가져갈게요 일단 저 지금 공연하고 있으니까 하 제가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아 아 원래도 얼렁뚱땅 공연하는 타입이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빈트가 있어 버리면은 더 얼렁뚱땅이 돼버리잖아요 아 진짜 고마워요 아 아 지금 노래를 어떻게 불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게 태어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아 아 모든 게 갖춰졌어요 이제 근데,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일단, 이벤트 정말 감사합니다